김하영과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. 첫 포인트부터 엄청난 랠리였어요. 김하영이 잘 떨어뜨려 놨어요. 한편으로 보면. 김하영이 행운했습니다. 김하영 선수의 공식. 김하영 앞서 있는 초반. 첫 번째 게임. 레트에 걸리는 김하영. 4대1. 찬스볼 밖으로 달려버리고만. 2까지만 menjadi.. 한편에는 친해지더라도 기술을 niż요. 이здить의 holders. 김하 lion이 만들어졌습니다. 4대1 섬의 문제. 김하영은 응해야 하는데. 김하영은 совершt record. 아 네 야 서브 득점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야 랠리에서 너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김별님 이번엔 강화 필요합니다 리시브가 벗어났어요 지금 범시 나왔습니다 네 김하영 서브 김하영 또 하나의 득점 일단 범실이 없습니다 김별림 선수의 공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별림 좋아요 김 서브 이후에 공격 넘어왔어요 야 못 쫓아갑니다 김별림 그렇죠 다음 게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김별림 네트 맞고 나갑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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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에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지수가 나옵니다 경기에 지금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별림 벗어납니다 투올 2대2 나갔어요 김별림 잘했어요 김하영 또 한번 김별림이 지금 못하는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김하영 선수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 이번엔 네틱 김별림의 서브 붙어야죠 아 나갔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별림 선수 네 김별림 선수가 밀렸죠 네 이번엔 좀 있으면 안되겠죠 파이브홀 김별림의 공세 아 좋아요 아 김별림 밖으로 벽이 오늘 김하영 강합니다 또 강한 공격으로 김하영이 자 그러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별림 탑스피넷 5대8 네트 걸립니다 자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와 와 김하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